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요. 자 오늘은 긴급공지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MKN, 마즐레이스크 슬라마탄 느가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가 안보리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자 오늘은 한 개의 문자가 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8분에 온 내용인데요. 4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8분에 온 내용입니다. 단어를 살펴보면요. 삭시깐 그러면 삭시가 온이죠. 시청하다 그런 뜻도 있고 To witness, 증언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뜨무 그러면 만나다. 사람을 만나서 처음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사여 금비라 버루 뜨무 등한 안다. 뜨무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물론 이제 줌바를 써도 되지만 뜨무가 좀 더 격식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이라는 단어 이것도 역시 뜨무잔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활 그러면 이야기하다. 일반적으로 소소한 이야기, 채팅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버루 부활 그러면 역시 to talk,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루 부활 부활 그러면 서로 토킹 토킹 하는 거, 이것을 버루 부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스 그러면 특별한, 스페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버루 사마, 사마가 어근이지만 버루 사마 함께 써서 뭐뭐 와 또는 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YAB, YAB는 양 아맛, 버루 호루맛 그래서 이 호루맛이라는 것이 respect인데 버루 호루맛 그러면 밑에 있는 단어처럼 honorable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맛이 아주, very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또는 존경하는 그런 뜻으로서 YAB를 총리 앞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자 버루 호루맛 그러면 카카 또는 honorable 그런 뜻이고요. 버루다나 문뜨리, 이게 프라임 미니스터죠. 그래서 총리를 얘기하는데 이 총리를 부를 때 그 앞에 YAB라고 존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YAB, 버루다나 문뜨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삽두 그러면 토요일, 에이프럴 그러면 4월, 말람 그러면 밤, 디 그러면 어디에 또는 어디에서 자 RTM 그러면 라디오 텔레비전 말레이시아의 줄임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왼쪽에 로고가 있는데 소문자로 RTM 이렇게 해서 라디오 텔레비전 말레이시아, 라디오 텔레비전 말레이시아의 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트로 아와니, 유료 TV 뉴스 채널입니다. 예 아스트로는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거죠. 뉴스 전문 채널로 아스트로에서 하는 TV입니다. 버르나마, 자 나마가 어근이죠. 나마는 이름이란 뜻인데 버르나마가 여기서는 방송국 이름이지만 원래 버르나마는 영어로 to be named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삭식간, 시청하십시오. 뜨무부할 카스, 특별한 이야기 만남 즉, 뜨무부할이 인터뷰가 됩니다. 버르사마 와예이비 버르나마 문뜨리 그래서 아주 존경을 받는 총리와 함께하는 그 총리의 이름이 뭐죠? 딴스리 무히린 야신 딴스리도 역시 왕이 주는 자기의 이름이죠. 자 무히린 야신 무히린, 이게 본인의 이름이고요. 야신, 이거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원래 무슬림들 이름은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덴, 그러면 라덴의 아들 오사마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사실 빈이 빠졌지만 무히린 빈 야신, 그래서 야신의 아들 무히린,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참고적으로 딸은 빈띠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띠 빈띠 모한마드 그러면 모한마드의 딸 시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삽두 두어플루 리마 에이프럴 즉 토요일 25일 즉 4월 25일 토요일 자, 스밀란 말람 밤 9시 그런 얘기죠. 어디에서요? DRTM TV 삽두 즉 라디오 텔레비전 말레이시아 TV1 그리고 아스트로 아와니 그 유료 TV 뉴스 채널 거기 TV띠가 그리고 버르나마 TV에서 밤 9시 하는 인터뷰를 시청하시오 자, 이것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4월 25일 토요일 밤 9시 RTM TV 사뚜 아스트로 아와니 TV띠가 그리고 버르나마 TV에서 YAV 총리 딴스리 무히린 야신과의 특별 인터뷰를 시청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검색창에서 RTM을 치시면 처음 바탕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최신 코비드19 케이스 그 현황이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X표를 누르면 바로 그 배너가 오른쪽에 나오고 여기 TV 사뚜, TV 두어, OK, 마이클릭 그 다음에 RTM 스포츠, 버리따, RTM 이 모두가 다 구경방송입니다. TV 사뚜, TV 두어 각각 클릭을 하시면 다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기 마이클릭을 클릭을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코비드19 현황이 나오죠. 자 이것을 X표 하시고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라이브 TV 그래서 TV 사뚜, TV 두어, TV OK, TV 습관, 스포츠 채널 버리따, RT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팔리먼 즉 국회방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는 떨어끼니 최신 방영된 방송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퓰럴 제일 관심이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모라고 해가지고 특별 제작한 그런 방송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 현지 방송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물어봐요. 여기 TV 사뚜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릭을 하시면 TV1 채널로 갑니다. 그리고 플레이 비디오를 누르시면 현재 방영하는 TV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TV 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두어도 누르시면 현재 채널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 OKTV도 마찬가지죠. OKTV로 가셔서 이렇게 현지 TV를 보실 수 있고 또 스포츠 채널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채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따, RTM 여기 가시면 이제 뉴스 방송인데요. 뉴스 채널, 뉴스 방송들을 보실 수 있고요. 국회방송은 현재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방송이 없어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디오 채널도 보실 수 있어요. 라디오 채널에 가시면은 이 밑에 라디오 채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클래식, 나셔널 FM, 트라XX FM, AI FM, 미날 FM, 아식 FM, 그 밑에 채널은 라디오 느그리 해서 각 지역별로 KL, 슬랑올, 사바, 사라왁, 라부안, 끄다, 끌란단, 트랭가노, 파항, 조호, 그 다음에 라디오 뜸바단 해서 지역 로컬 방송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런 방송국에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방송을 직접 들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 방송을 듣고 싶다. 그러면 클래식 방송을 누르시면 되죠. 이건 클래식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현지 방송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 방송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리만 가스